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리브라 돌풍입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오늘 좀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5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 만든 자체 암호화폐죠. 리브라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부글부글 끓지 않았습니다만 뉴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지금 기세가 등등한데요. 그 핵심적인 중의 하나가 결국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아닌가 싶어요. 이 리브라라는 것은 페이스북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상화폐인데 일반 비트코인 같은 화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조절되는데 페이스북이 만드는 리브라라는 화폐는 달러에 연동돼 있는 거예요. 1달러가 1리브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는 가격이 크게 급등할 요인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할 정도로 페이스북이 가상화폐의 기술이 그만큼 개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해서 페이팔과 같은 자금 결제 수단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가상화폐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연방은행이라든지 미국의 주류 무대에서는 통화를 정부가 만들지 않는 통화를 공식적인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은 확실하고 7월 16일 여기에 대해서 리브라에 대한 미국 의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청문회, 리브라 청문회 한번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오사카의 꿈, 승지원, 심야 밀담, 석국열차, 김현미의 경고, 리브라 돌풍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